이례적인 가을 폭염이 기세를 또다시 올렸습니다. 폭염주의부도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됐고요. 전국 많은 지역에서 더 뜨거워지며 폭염 경보로 격상됐는데요. 이 더위는 내일 절정에 이릅니다. 맑은 하늘 아래 서울 기준 35도까지 올라서 이맘때 기온보다 무려 8도 높겠습니다. 하지만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며 더위가 한풀 걷깁니다. 낮 기온 30도, 글피에는 29도에 그치겠습니다.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더위로 인해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. 내륙의 적게는 5mm, 많게는 60mm가 한때 지나겠습니다. 내일 최저 기온 서울이 25도, 부산 27도 등 대부분 밤사이 열대야가 발생하겠고요. 낮 동안 대전 35도, 춘천과 광주 33도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. 모레 고온 현상이 겪여도 평년 기온은 웃돌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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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